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것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하지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조금 더 맛있네요 저는 intrinsic 생각보다 그거로 쫄깃쫄깃해요 제가 무줄 먹었기 때문에 요즘 아시지 않아서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랩랩 너무 맛있어 뱅뱅뱅 너무 맛있어 소스는 너무 좋아요 여기에적인 чув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생각도 너무 행복합니다 귀엽습니다 근데 이 씨로는 식감이 좋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